오늘은 오디가 많이 익어서 한번 오디를 딸려고 해요. 며칠 전에만 봤을 때도 이렇게 익진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밑에 다 떨어졌어요. 그렇게 달진 않지만 딱 이맘때만 먹을 수 있으니까 따서 냉동고에도 좀 넣어놓고 애들 좀 줘야 될 것 같아요. 밑에 완전히 엄청 떨어졌어요. 어우 아까워. 세상에.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몰랐네요.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지 바닥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오늘 좀 따야 될 것 같아요.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이고 저기요. 엄청 높아가지고 어떻게 따야 될지 잘 모르겠네. 저기 위에까지 있는데 우와 잘 안 보일 것 같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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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